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양이가 이렇게 위의 층으로 올라갔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옆으로 그대로 옮기면 고양이가 밑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이거 이상하죠? 고양이가 유령이 된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고양이가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고양이한테 지금 필요한 동작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점프는 어떻게 만들어요? 고양이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면 되죠.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때는 아주 빨랐다가 점점점점 느려져서 멈추는 곳이 고양이가 올라가는 최댁지 그리고 고양이가 내려올 때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점점점점 빨라져서 밑에 바닥에 닿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바닥이 없는 곳에 고양이가 위치하게 되면 고양이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고양이가 점프를 띌 때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을 둘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 이 떨어지는 부분만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고양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블럭 중에서 무엇인가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고양이의 뭐랄까요? 속도라고 할까요? 위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24를 지정을 하게 되면 고양이가 처음 점프를 띌 때 24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만나게 되면 24가 22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점프 뛸 때는 22 그 다음에 뛸 때는 20 그 다음에 뛸 때는 18 그 다음에 뛸 때는 16 이런 식으로 값이 점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쵸? 즉 24라고 하는 값은 고양이가 점프를 뛰게 할 때 하는 값이 24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가다가 고양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즉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서 추락할 때 바로 그 지점이 어디인가요? 고양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y의 속도는 뭘까요? 바로 0이죠. 자 그리고 0이 된 상태에서 고양이의 이 속도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자 녹색에 닿았을 때 고양이는 멈추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고양이가 멈춰 있던 상태에서 떨어질 때 추락할 때는 고양이의 기본 속도는 0이라는 것이죠. 즉 고양이는 멈춰 있는 상태 즉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지면서 바닥에 닿을 때 가장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속도 0을 여기에 24라는 값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고양이가 초록색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쓰면 되겠어요?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 라는 것을 가져와서 초록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닿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닿지 않았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져오고 이것을 여기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로 들어가서 만약 ~~이라면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착 붙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고양이가 초록색에 닿지 않았다 라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착 붙이면 되는데 자 속도가 고양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고양이의 처음 속도는 24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0을 지정하면 고양이가 속도 0 즉 멈춰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계속 빠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걸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만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착 하고 붙이면 어때요? 고양이가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죠? 정말 잘 동작하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고양이가 더 이상 저 초록색 바닥에 닿지 않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왜 떨어지냐 초록색에 닿지 않았다 라면 y의 속도를 0으로 했고 그러면 y의 속도를 0으로 한 다음에 초록색에 닿을 때까지 여기 있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y의 속도를 계속 마이너스 2만큼 바꿔주고 있습니다. 즉 0에서 마이너스 2만큼 바꾸고 속도는 마이너스 2만큼 현재 위치에서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얘를 한번 더 실행시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면서 언제까지? 바로 이 녹색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양이가 바닥이 없는 곳에 위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양이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코드를 짜다 보니까 이 블럭을 만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중복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뜻이 중복이죠. 자 여기도 중복 여기도 중복 이 두 가지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어디만 다르냐면 이 부분만 다르죠. 얘는 0이고 얘는 24고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들이 똑같은 블럭들이 많이 생기면 뭔가 힘들어져요. 그 블럭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떤 동작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